안녕하세요 여기 K4H요 울어 윙키야 아이고 이쁘네 이제 개봉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두고두고두고 윙키 선물 선물 왔지요 선물 윙키 선물 이쁘네 이쁘네 주민 분 곧 있으면 사망하셔, 백신 주사기. 먼지터리기. 이거 찢어지면 안에 또 장난감이 있대요. 아야, 얘 네 거. 아 그럼 찢어지면 또 장난감 되겠네. 응, 저걸로 이제 먼지터리같이 이렇게 딱 끌어라 하던데요.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의료기기. 질병 이상 중후 알려준다니까. 이거는 따로 한번 리뷰를 하는걸로 또 뭐가 있죠? 스프레이. 서머 케어 스프레이? 서머 케어 스프레이가 뭐예요? 서머 케어 스프레이. 반대로. 내가 봐야지. 아, 천연 향균 탈취제. 오리 빠져나오면 묶어주거나 가위로 잘라주세요. 하얀. 아빠 맞았어. 그리고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가위로. 이번에 온 거는 이렇게 홈메이드 양 브로콜링. 건강해지는 맛이랄까요. 생긴 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생긴 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다이어트 한 번 더 담아서 먹는것 같아요. 저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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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오늘 미스터 멍 베이컨 박스 소변검사 키트 그리고 간식 바이러스토이 백신 주사기 스프레이 스프레이가 화장실, 아이들 친구, 외출시 향균케어가 필요한 것은 다 뿌려주면 EM, 발효, 추출물이 악취와 해충을 막아준대요 천연향균 탈취제 강아지 주변 환경에 뿌려주면 냄새 제거는 물론 벌레 및 진드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진드기가 아직은 걱정되는 시기인데 괜찮은 부분이 있네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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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